자 들어오고 계십니다. 다들 자 가자 요게 요게 빨리 써야 돼 세 글자 세 글자라고 제 거는 뭐 여기 계신 분 최대한 안 보시면 돼요 일단 요거 어 세 글자 아 처음부터 열 받네 이거 아 네 울버린이었네요 어 이 사람 약간 필압 조절이 되는데 뭐지 아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죠 바로 맞췄습니다 창이 가자고 하잖아요 창 뭐지 창 이 사람도 약간 필압 조절이 되네 타블렛으로 그러면 필압 조절이 되나봐요 되게 열심히 그리시네 아니 좀 전체적으로 그리세요 엄청 공들여서 그리고 있죠 지금 이게 뭘까 어 뭐야 맞춘 사람 있어 이게 뭐길래 맞추지 어떻게 맞췄지 어 야 야 문어네 문어 어 좀 잘 그렸어 한 글자 녹색으로 바닥 바닥인 것 같죠 풀 강 어 잘 했죠 이 정도야 이 정도 이 사람 좀 잘하네 문제 잘 내네 이 분 바로 알아보죠 이런거 여기 왜 물고기가 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좀 잘 했죠 세 글자 자 자 집중 집중 해야 돼 아 아 또 섬세하게 아니 뭐야 섬세하게 그렸다가 다시 메꾸고 있어요 열받게 어 사람이죠 녹색이고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강아지인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다시 보니까 사람이고 여자인 것 같죠 헤어스타일 약간 여고생인 것 같기도 해요 헤어스타일 짧은 걸로 봐서 여고생 엘프 무슨 엘프야 알겠어요 이제 녹색 드레스를 입은 이게 뭘까요 똑바로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잠깐만 어 어쩔쩔쩔쩔쩔 이 뭐야 아무도 못 맞췄어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아 이거 아무도 못 맞추게 되네 아 피규어 누가 맞췄어? 우와 맞춘 사람도 있네? 대박이다 어떻게 맞췄지? 지렁이가 울고 있죠? 새가 어? 왜 놀라고 있어요? 뭐라 뭐라 하는데요? 새 잘 제 잘 아니잖아 그건 새해야 아침 이게 왜 아침이야? 아 일찍 일어난 새가 그거였구나 알았어 알았어 그런 식으로 내봐 어디 한번 뭐야? 어떻게 맞췄어? 아 열받아 여러분들하고 떠드는 사이에 또 늦었잖아요 집중 좀 해야겠다 집중 나 펜 어디 갔어? 아 이거야? 여기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제 제자거든요 저한테 계속 이거 하자고 했던 더럽게 못하네요 다시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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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뭘까요? 처음에 파이프 담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것도 지난번에 나오긴 했었는데 요 분도 나쁘지 않게 그렸네 약간의 어떤 그 뭐랄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귀부터 그리는 저 센스랄까? 왜 파이프 담배인 줄 알았어 왜 파이프 담배인 줄 알았어 처음에 누가 실루엣을 저렇게 그려 음 다섯 글자 자 고개를 쪼개졌어요 지금 하나 먼저 딱 그리고 그거랑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이제 그리겠죠 노인이 있고요 노인이 좀 성격이 안 좋아 보이고요 자 십자가 어 뭐야 영어다 영어예요 영어 요건 뭘까요? 쾌골이죠? 약간 천국과 지옥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뭐죠? 이게 왜 ACDC야? ACDC는 밴드잖아요 어? ACDC로 해야지 열받네 이거 그리고 아까 누가 ACDC 쓰지 않았어? 감점 방금 문제 무효 아까 그 사람 세 문제 동안 답 쓰지 마세요 자 노란색 개 야 이거 뭐 날로 먹었네 하고 있어요 약간 순위가 지금 뭔가 간당간당해 다들 아 내가 2등을 못 따라잡고 있네 2등하고 차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? 아 아 나 약간 이런 친구들 중요한 부분을 제일 늦게 그리는 그 요런 컨셉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좀 약간 열받아 어 이거 맞춰? 잘했죠? 아 이건 잘 냈잖아 솔직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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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5등 됐네 아냐 이게 뭐야? 인기 있는 아 왜 저걸 생각 못 했을까? 와 너무 어렵다 살색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 분은 살색을 그리려고 한 걸꺼야 사람이 아닌데 실루엣이 노란 머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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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도 서양인이죠 서양인 여자 이거는 야 인정 인정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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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무 웃겨 나 이런게 제일 좋아 너무 웃기네 어? 야 상위권들 재밌게 했네요 딱 이거 1시간 가까이 했네 이거를 일단 1시간 정도 걸린다 어? annah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